갑니다, 함지알. 방탄이야? 오! 아, 팡팡! 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이야! 진짜, 진짜 잘 추는데 정말 춤스럽다! 예전 느낌이죠, 예전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90년대의 느낌이에요, 사실. 몇 년생이지? 82년생? 82년생이면 딱 그때 춤이 들어. 딱 뭐 라인이라? 제가 봤을 때는 윤호랑은 아예 달라요. 아, 그래? 아직 같은 음악이 나와도? 같은 음악이 다르다. 같은 음악이 다르다. 한번 찢어져라. 진짜, 인어. 아니, 인어. 깔끔한 음악인 vielä tu 그럼 ㅋㅋㅋ 그럼 이게 contest을 강약한 명의 모뤼인, 훈 RO쉬로 살해 떨어졌다. 욘가outez, 레 fuck frankly. 오늘야 14. 오이냐? 이게 판단이니까 그린 거 아니야? 노래 안 해. 열정이에요. 대충 안 한다. 요로는 대충 안 해요. 오! 사실... 감수 때문에 다들 다 불리는데 먼저 해가지고... 아니, 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원래 요로 한 대 맞는 거 해야지. 준비를... 나 하나 이기겠다고. 아니,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열정 축제 아니야, 열정 축제! 아니,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니까 뭐 춤 한번 보여주시다 해서... 오랜만에 라디오 스타고... 처음 하니까 초심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팬츠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그런 거 알지. 신생량이야. 나 하나 이기겠다고... 이거 근데 이걸... 노약자를... 오! 마이크를 조만히 집어넣어. 마이크 자만! 마이크 자만! 마이크 자만! 마이크 자만! 주머니 넣고 해야 될 거 같아. 장만은 어디서... 바로 알아. 센스! 마이크 자만! 이야... 이야... 왜... 이게 또... 뭐가 진짜... 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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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